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29일 공병호TV는 선관이 공개한 노트북 실제로 사용한 것인가란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시연장에 등장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의 미신적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구한다는 그런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20년 경력의 IT 전문가,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ERP 개발 등의 정유재이님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을 추려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연장에 등장한 노트북의 핵심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5월 28일 날 중앙선관 위에서 이번 총선에 분류기 제어용으로 사용한 노트북은 LG Glam 13J980 모델입니다. Z980 모델입니다. LG Glam 13J980 후면은 고무패킹으로 막혀 있어서 분해, 시, 나사 부분이 4개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무패킹을 모두 탈거해버리고 나면 나사가 8개입니다. 방송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후면에 나사 부분이 3개 혹은 4개라고 한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중앙선관 위에서 공개된 것처럼 모두 8개의 나사 구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선관위 시연 가운데서 상용 노트북의 서브 보드를 보여준 것입니다. 선관위 시연 가운데서 상용 노트북 서브 보드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원단자, 전원컨넥터, 동그라미 침범을 보시면 됩니다. 무선 랜카드, 그리고 서브 보드 스티커 시리얼 남버입니다. 첫 번째 전원단자는 노트북 안면 전원 버튼과 연결되어 있고 노트북 전원을 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원컨넥터입니다. 서브 보드의 전원단자와 전원 버튼을 연결시는 일종의 케이블입니다. 다음은 서브 보드입니다. USB 오디오 카드 리더 보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델 시리얼 남버는 EAT-633-77001, EAX-6790-5011입니다. 장치명은 LG USB 오디오 카드 리더 보드입니다. 다음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는 선관위 시연 가운데서 등장한 선거용 노트북 서브 보드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무슨랜 카드가 탈착되어 있는 점과 전원컨넥터, 전원단자 등이 함께 탈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특별히 세 가지가 모두 다 제거되었습니다. 무슨랜 카드, 전원컨넥터, 전원단자 세 가지입니다. 서브 보드는 나사 몇 개만 풀어서 쉽게 탈착과 부착이 가능합니다. 이 제보를 하신 분의 판단으로는 제조사 측으로부터 LG 측으로부터 해당 서브 보드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조사를 통해서 서브 보드 부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서브 보드 공정 자체가 무슨랜 카드는 장착형으로 제작되는 만큼 별도의 탈거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착된 서브 보드를 탈거하고 무슨랜 카드를 제거하기에는 서브 보드에 부착된 전원단자와 전원컨넥터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감안할 때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보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보드 구입 이후에 후면 부위에 인두를 사용해서 납땜을 녹이는 정도의 수거로 무슨랜 카드를 탈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브 보드 스틱과 시리얼도 다른 부품, 앞에 상용 부품과는 다른 것입니다. 상용과 시연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때문에 과연 선관위가 사용한 것을 시연장에 내놓은 것이냐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다수의 부품이 서브 보드에 부착될 경우에 제조사에서 출고시에 시리얼 스티커를 여러 장 겹쳐 붙여놓기도 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품 시리얼 스티커는 부품 남바, 제조일자, 보정기간 등을 나타내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다음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는 서브 보드 출고 시 상태입니다. 전원 커넥터와 전원 단자 등이 미부작된 상태로 출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시연 가운데서 선거용 노트북에 장착된 서브 보드 구조에서 무슨랜 카드를 제외하면 동일한 구조입니다. 서브 보드 스티커 시리얼 남바는 EAT-633-77001을 확인해보면 상업용과 동일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이미지의 서브 보드 시리얼 번호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부품은 이베이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4는 LG 그램 노트북에서 서브 보드를 탈거한 이미지입니다. 전원 단자와 노트북 전면 키보드 상단에 비추한 전원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예시로 보여주는 모델은 LG 그램 1, 7, Z 980 모델이며 상향 모델이기는 하나 이번 총선에 분류기 노트북과 전원 연결 부분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조를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나 많은 일반적으로 전원 커넥터, 전원 단자, 전원 버튼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노트북에 전원을 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시현 회장에서 내놓은 노트북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렌 카드를 탈거하도록 만든 시현장용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이미지입니다. 만약 전원 버튼이 없이 운영이 가능한 별도의 구조가 있다면 메인보드 전원부를 통해서 자동 상시 전원으로 연결한 상태일 수 있겠으나 공성관TV 유튜브 영상 성북구 개표 참관인 4월 11일 날 영상 35분 10초부터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분류기 기계 이상으로 새로운 분류기를 교체한 이후에 성관위 직원이 노트북 전원을 눌러서 전원을 켜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관위가 헌법기관임을 감안할 때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 입찰을 통해서 제조사와 계약이 이루어졌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선 렌 카드를 탈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원 기능이 탑대해지지 않은 제품을 납분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렌 카드 탈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원 기능이 전혀 함께 탈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납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의구심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상업용과 선거용 노트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8일 시연에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의심처럼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시연을 하기 위해서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받아가지고 시연을 하기 위해서 시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렌 카드를 탈거한 그러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는 또 4월 11일과 12일 날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LG 그램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국민들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과 설명과 보도자료와 답변이 선관위 쪽으로부터 나온 것은 계속해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고 신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국민과 선관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선관위 측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arts six